지난해 4월 국내 촬영으로 많은 영화 팬들의 관심을 받아온 어벤져스2. 이달 말 개봉을 앞두고 예고편에 한국 촬영군이 대거 포함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비행물체가 처음 접근하는 이곳. 바로 상암에 있는 MBC 신사옥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바라보는 시선의 끝에 새빛 둥둥섬이 보이는 한강변도 포착됩니다. 커다란 컨테이너 차량 위에서 로봇들이 싸우는 장면에서는 눈에 익은 한국 도로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바로 상암동 월드컵 북로변입니다. 경기도 의왕 개원예대 사거리까지. 이처럼 예고편 곳곳에서 한국의 흔적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본편 속 서울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담겨있을지 더욱 기다려집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